사진 볼보 자동차 코리아 박상재 기자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22일 더 뉴볼보 크로스 컨트리 더 뉴볼보 크로스 컨트리 사진 광고 모델로 배우 김혜수 씨를 선정했다. 볼보는 김씨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브랜드 철학과 적합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. 그가 출연한 광고는 4달부터 방영될 예정이다. 한편 더 뉴볼보 크로스 컨트리는 외건과 세단을 변형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CUV로 오는 21일 국내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. 박상재 환경닷컴 기자 sangjae의 환경점 컴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에 환경점 cops 깜빡 manufacturer 오로 Klar 등록 조신 이런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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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메디